오늘 본문은 사실은 33절까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하신 말씀인지 주의 깊게 듣고 또 깊이 생각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행하신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는 6월절 기간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의를 타시고 입성하신 지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헬라인 몇몇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헬라인들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대충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헬라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우수신을 필두로 해서 여러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여러 잡신들을 버리고 유대교로 개정한 아주 특이한 또한 진리를 찾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헬라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지배자들이었고 주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이스라엘, 여러 식민지 중에 가장 작다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로 개정한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결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탈무대에 보면 왜 이방인들을 사람처럼 생기게 만들었는지 그것은 장차 자신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할 때 노예로 부릴 때 불쾌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쓸 정도입니다 식민지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에는 맨 바깥이 이방인의 뜰 그리고 그 안이 유대인의 뜰, 그 다음이 유대인 남자의 뜰 그 다음은 제사장의 뜰 한가운데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각각 출입할 수 있는 그 공간 너무나 엄격해서 만약에 어긴다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헬라인들은 그 차별을 감수하면서 유대교로 개정하였고 그 6월절에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6월절에 하나님의 성전 맨 끝자락에서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 먼 길을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더 깊은 진리를 찾아서 그런 갈망으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서로 갈 수 있는 그곳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오고 가는 빌립에게 청을 하였습니다 빌립은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서 안드레와 상의하고 이 둘은 예수님께 가서 그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헬라인들을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는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것이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은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 이어서 갑자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오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케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가 왔나이다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개세만의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흘리시며 했던 그 기도의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마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소리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천둥소리라고 하기도 하고 천사의 음성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여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들은 성경책을 읽으면 대충대충 이렇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읽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각각의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연결점들이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동안 생각해 보지도 또 들어보지도 못한 너무너무 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몇 마디의 말씀으로 요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앞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런가 보다 하고 단순하게 넘길 사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대충대충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 일어난 일을 요약해서 싣고 있는 신문도 엄청난 지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복음서,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꼭 필요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이 대목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복음서 중 가장 늦게 쓰여진 그러니까 AD 85년에서 90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한 40, 50년 지난 사도 요한이 90살 정도에 쓴 그런 복음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쓸데없는 기억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서는 정말 중요한 기억의 엔센스들만 남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이렇게 띄엄띄엄띄엄 이렇게 썼지만 아마 분명 사도 요한은 그 핵심을 충분히 예수님의 의도를 충분히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나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런 말씀을 썼을까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더라도 자꾸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사도 요한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를 알려고 정말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은 헬라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의 빌리뽀 여행을 통해서 루디아가 믿게 되었죠 그것이 유럽에 들어가서 얻은 첫 번째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는 이들이 첫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과 금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훨씬 더 초과합니다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개바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메 저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유대인들로서 또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 하여간 저들이 오메 할래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메 그들이 어? 쟤네들 베드로 아냐? 예수쟁이들 아냐? 왜 이방인들하고 밥 먹어? 라고 공격을 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밥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나바까지도 바나바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그리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목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한 가장 열두 사도 외에 존경을 받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신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미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전도에 목숨을 건 제자들도 이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벽은 철옹성처럼 경고하고 높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자신을 뵙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으신 후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와 모든 기독교인들도 자기를 가두고 있는 자기가 갇혀있는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벽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벽을 넘어서라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편협하다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와 율법 또는 고정관념과 편견의 벽을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깨트려야 합니다 더 움츠려 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벽을 넘어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내 삶이 점점점점 자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복잡한 퍼즐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유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불란소 요리의 대가로 활동 중인 사람입니다 청년 때 프랑스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프랑스로 같지만 어려운 집안의 도움을 받을 처지가 못 돼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당장 호구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 공부를 한 적도 없고 가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요리학교 들어가려다가 그냥 멈춰버린 것입니다 프랑스어도 못하는 동양인에게 어떤 레스토랑도 인턴 자리, 자비를 하는 그런 자리를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이유석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가고 싶은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고 있는 럭브루아지라고 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이 럭브루아지는 자신의 요리법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어떤 인턴도 뽑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들고 무조건 럭브루아지로 갔습니다 30분 동안 주변에서 얼쩡거리고 서송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최고 유명한 주방장 베르나르 파크 씨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인사를 하고는 준비한 소리를 전했습니다 잠시 이력서를 훑어본 그는 그냥 돌아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아갔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그는 한 달에 꼭 두 번씩은 그 식당을 찾아가서 애원을 했습니다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13번째 찾아갔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업 방해라면서 경찰을 부른 것입니다 혼비백산 도망치면서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4번째 찾아간 그는 파크 씨에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5분간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에 불쾌한 표정에 파크 씨는 잠자코 있었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열심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거절하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더 이상 최고의 진짜 프랑스 요리를 맛볼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는 엉터리 프랑스 요리가 판을 칠 것입니다 당신은 한 명의 개인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아니라 한 나라에 진짜 프랑스 요리를 전파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파크 씨는 그 말을 열심히 들으면서 그를 한동안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8시까지 출근해 그렇게 해서 이우석 씨는 한국에서 블란서 요리를 가장 잘하는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이우석 씨가 행한 것입니다 네? 왜요? 아니요? 맞습니다 이우석 씨는 자신의 그 자존심과 수치감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고 또한 그 꿈을 이루는 험난한 긴 과정에서도 수많은 것을 죽여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만 해석하려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또한 한 알의 밀알로 죽으라는 말씀을 우리들은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처럼 살아야 한다는 어떤 거청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모두 모두 나쁜 버릇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늘 말씀드립니다 양으로 알고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와 율법과 규칙으로 바꾸어 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둬 놓는 그런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사람들에게 일가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회계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명쾌하게 답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또한 정한 세금 외에는 늑징치 말진이라 부당한 이득을 절대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병사들에게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절대로 강포하지 말며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그 당시 절대 힘을 갖고 있는 군인들에게 한 말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받은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 기도하라 예배에 목숨을 걸라 12조를 떼어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또 목사가 여의도 순봉교회와 이렇게 갈린대라고 그러대요 서대문에서 시작했거든요 땡땡땡 목사가 또 수억 원을 그것도 카지노에서 정직과 성실과 구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회계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독사일 자식이라 질책하시면서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이 예물이냐 예물을 가득하게 하는 재단이냐 바치는 헌금이냐 이 재단이냐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미로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1전은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가 무엇입니까? 옳은 것, 제대로 된 것, 인 착한 것, 베푸는 것, 너그러운 것, 신 신뢰받는 것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그 질타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천명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는 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독특한 개성과 고유성과 가치를 존엄성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과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한 대빡의 밀이 있습니다 그죠? 쫙 펼쳐놓으면 구별이 전혀 배질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한 알의 밀알같이 사실 알고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한 알 한 알 고유한 이름을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독특한 개성과 지고한 존엄성의 씨앗 생명의 씨앗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그런데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전도봉사원금? 아니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죽어야 한다 여러분 죽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서 죽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우석 씨가 자기의 자존심과 수치감을 죽이고 자기의 꿈을 찾아서 떠날 수 있었던 것들처럼 우리 안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욱하는 성질머리 게으름 대충대충 넘어가는 아마추어 기질 책임을 전가하는 나쁜 버릇 빡빡 우기는 황소고집 우쭐거림 터무니없는 교만과 편견 차별의식 걱정과 근심 잔머리 굴리기 의심 탐욕과 이기심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나를 종기하게 여기시며 내가 살고 내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오 자기 이기심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그냥 서슴없이 끊임없이 해버립니다 그런데 결과는 잃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얼른 멈추고 내 안에서 죽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미 순간 저질렀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서 다시금 생각해 보고 내가 죽여야 할 것을 죽이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다음에 가서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곧 한 알의 밀알로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며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거기서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더욱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우석 씨가 요리가로서 성공하여서 자신의 안이만을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며 아직 죽지 않은 것이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한 걸음 더 나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 모두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의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유엔이 매년 올해 교육기관으로 선정하는데 작년에는 약속의 연필이라고 하는 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약속의 연필 설립자는 애덤 브라운입니다 대학 시절 인도로 배낭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한 거지 소년을 만납니다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갖고 싶은 게 뭐지? 그러자 그 소년이 거지 소년이 대답합니다 연필이요 정말? 그렇게 소박한 것을 갖고 싶다는 것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그는 얼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볼펜을 꺼내서 그 아이에게 건넸는데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은 마치 무슨 진귀한 보석이라도 본 듯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을 잊지 못했습니다 귀국한 애덤 브라운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계획을 세우고 실황에 옮겼습니다 그때 그가 가진 돈은 25달러가 전부였습니다 먼저 청년답게 SNS를 통한 홍보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가면무도회와 같은 또는 이벤트 여러 가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열고 후원금을 모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약속의 연필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전 세계에 221개 학교를 세우고 3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애덤 브라운이 말합니다 누군가 돕는 일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라이 죽는 것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1년에 25달러면 아이 한 명을 가르칠 수 있고 500달러면 교사 한 명을 양성할 수 있고 1년이 아니죠 그렇죠? 한 달에 25달러면 아이 한 명을 가르칠 수 있고 500달러면 교사 한 명을 양성할 수 있고 1만 달러면 학교 하나를 지울 수 있습니다 1만 달러 천만 원 아프리카에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천만 원도 안 들 것 같아요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제 나이는 24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가 약점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장점입니다 무모한 장점 겁없이 뛰어드는 장점 사소한 결정은 머리로 하지만 정말 큰 결정은 가슴으로 내리면 됩니다 이우석 씨나 에덴 브라운은 그리스도이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닐 확률이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요? 기독교가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 이우석 씨나 에덴 브라운이 갔던 그 방향은 예수님의 방향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노력으로 행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격려와 공급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크고 신나는 일을 더 쉽게 더 즐겁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규칙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점점점점 쪼그라듭니다 목사의 잘못이 무지무지 큽니다 교회의 타락은 상상력 부족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감합니다 왜 전도와 선교만 그렇게 강조할까요? 목사가 상상력 부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룬 일들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자신만의 꿈을 위해서 자신을 끝없이 끝없이 죽이며 준비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웃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로 합시다 이것이 내가 살고 내 삶이 풍성해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나와 내 이웃 모두를 위해서 기꺼이 한 알의 미랄로 돌아가셨던 이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따르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사람이 나를 따르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모든 일을 나를 위해서 하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앵겨주리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마음의 색입니다 이제 우리를 가두고 있던 고정관념과 편견의 벽을 깹니다 그저 내 손에 움켜쥐고 있던 그것을 펼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더 큰 것으로 공급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그 일에 동참할 때 각자 살아나고 각자의 생명이 더욱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